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앞서서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제목을 읽으셨을 테지만 전 세계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주한미국대사관, 즉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비자를 낼 때에,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 방문을 해야지만 된다고 알고 있는 미국의 대사관.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해외에서 살고 계시다가 막상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의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시는 그러한 시청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변 분들의 얘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공유도 해주시면 좋고요. 대사관에서, 즉 주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가능한 서류들이 무엇이 행정처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해외 출생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가능한 빨리 미국 대사관의 자녀의 해외 출생증명서를 신청하기를 대사관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죠. 이 서류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18세 이전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한 미국의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 해외 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 대사관에서는 접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아이가 태어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서 보내서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출생증명서는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 시에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예 시민권에 있어서의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영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뷰 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행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범죄 피해에 대한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뜻하지 않게 어떤 강도 피해를 당하셨다거나 상해를 입으셨다거나 또한 내가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그런 경우 미국의 국무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해외 영사들 즉 카운슬러 오피셀과 에이전트와 해당 직원 스태프들이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서 현지의 경찰과 병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미국 내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즉 범죄 피해에 대한 업무. 자 다음으로는 만 15세 어린이의 여권에 관해서도 이를 봅니다. 미성년자 즉 만 16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어린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주한미국 대사관 내에는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이 일을 본 곳이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국 지역국은 필리핀의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셨죠? 그럼으로써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문의 즉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신청서 진행사항과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청구 등은 이 마닐라 주재의 사회보장지역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즉 주소를 제가 이쪽에다가 좀 참고삼아 보내드릴게요. 사회보장 관련 문의는 필리핀 마닐라 주재하고 있는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또 이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영상 하단에 또 영상 설명에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곳에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권자의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을 수 있겠죠.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미국 대사관의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증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 결혼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이루어지며 종교적인 결혼식만으로는 한국에서 법적인 혼인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증이죠.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것에 대한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미국 대사관은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부분의 공증에 필요한 부분의 서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긴급여권신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신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출국일이 일주일 이내이고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유효여권이 제한된 긴급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 후에 예약일에 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되는 지금 현재 일정은 그런데요. 대사관 방문 시에 비행기 일정표를 포함해서 온라인 여권신청서와 홈페이지 상에 안내가 된 여권구비서류 이에 대해서 어린이 여권, 성인 여권 분실됐거나 또 내가 도둑을 맞았거나 여권이 갑자기 물에 빠져서 훼손이 됐거나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이러한 여권들이 있으시면 함께 가지고 가셔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긴급여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시 여권을 받은 후에 일반 여권으로 교환을 하는 일도 합니다. 임시 여권을 받은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신청 시 해당 절차로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임시 여권을 받을 당시에 일반 여권으로 교환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인 경우에는 임시 여권을 받은 후에 일반 여권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사관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공증 업무입니다. 공증 대사관에서 공증 가능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요 부분은 좀 세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서 공증 자 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사시거나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유산 상속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한국의 법과 이 절차에 대해서 내가 시민권자인 입장에서 처리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에 관해서 공증하실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공증 진술서 공증은 본인이 작성한 영문 진술서를 영사 앞에서 선서한 후 본인이 서명했음을 공증받는 것입니다. 대사관은 본인의 진술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술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착오 없으세요.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공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사인을 하실 텐데 그 사인에 대해서 본인의 서명을 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 제도. 자 위임장 공증 위임장은 위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위임한다는 수류죠. 가장 흔한 예로는 여러분이 지정인에게 위임장을 준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고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매입과 매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사관에서는 특정 언어 또는 위임장이 사용할 내용에 관해서 조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장 공증을 받으러 대사관에 오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한 후에 방문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명, 즉, 사인, 시그니처를 하는 것에 대한 확인 공증입니다. 서명 확인 공증이란 특정인이 서류상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서류 공증에는 법적 계약이나 사업에 관련된 서류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서류에 두 개 이상의 서명이 요구가 되지만 서명해야 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 대사관 측에서는 본인들이 영사 앞에서 서명을 한 경우나 영사 앞에서 본인이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권, 미국의 여권을 확인하는 공증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데요. 정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즉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가장 강한 거겠죠. 그리고 패스포드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서명란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되 서명은 하지 말고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서명은 반드시 대사관에 가셔가지고 영사 앞에서 서명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증을 받을 서류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빠트리시면 그 접수가 계속 연장이 되고 추가 서류가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 여러 개의 서류를 공증 받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별로 나누어서 세퍼레이트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과 영사의 공증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를 표시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인덱스를 이 부분에 사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사가 바쁘니까 빨리빨리 사인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와라. 영사는 여러분들이 공증에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공증 비용은 현재에 알려드리는 시간의 시점에서는 공증권당 50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할 수 있고요.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와 수수료를 지불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즉 해외 사용 가능 카드입니다. 서류상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과 함께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대사관의 직원은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대사관은 방문하실 때 비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전자기기 즉 스마트폰, 아이패드, 각종 컴퓨터, 넷북 이런 것들은 반입이 불가능하죠. 대사관 입장하실 때 보관 가능한 전자기기는 핸드폰 한 개와 자동차 리모컨 열쇠가 하나입니다. 전자기기는 보관 또는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고 계실 텐데 예약을 하실 때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집에다 두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시민의 신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셨죠?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의 모든 자료는 미국 국무부에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의 한국 내에서 결혼한 거, 이혼에 관한 기록은 한국 정부에서 보관하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는 각 주의 정부에서 보관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상기록증명서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한국 서류의 번역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국무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즉 영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둘 다 혹은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아예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영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FS-240은 이전에 출생증명서 양식인 DS-1350과 같이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인증하는 서류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미국 시민의 사망증명서,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사망했을 경우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사망고시 소재한 국가의 사망증명서를 근거로 발행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증 불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포스트유 같은 것들이라든지 진위 확인을 한다는 부분들, 외국 원본 서류의 복사분을 확인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지금 공증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시간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물론 방문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위크엔드,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을 닫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뭔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만 한국에는 미국 대사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비자만 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해외에 살고 계시는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필요로 하시는 행정 업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점 알고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좀 도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뉴욕 히드리셈 함께하는 동안에 정보가 늘 공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히드리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